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우리집의 아이들 밖에 있는 아이들요 물 약간 들다가 말았어요 이런 아이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요거 밖에서 책 비 맞아 가지고 요 아주 초록이 를 다 됐어요 온슬러 좀 보실게요 퍼졌습니다 지금 납작궁 해졌어요 아주 다 퍼져 가지고 요 이거 보세요 음 좀 달가 지는 듯 하다가 요 어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한몸 입니다 아 어떡해요 이거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 인데요 이것도 군생 근데 이거 비 계속 여름내가 계속 맞았어도 이거 괜찮네요 어떻게 무름도 안 오고 근데 비 가림 해주자 비가 그쳤어요 그러네 비가 한번도 안 오고 또 삐끼더니 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 계속 왔어요 제가 그걸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울 또 이렇게 물 싹 들다가는 말았어요 이거는 뭐다 걸세가 또 잊어버렸네 이름을 또 갑자기 금방 생각나던데 꽃이 곧 피일 것 같죠 꽃 정말 이쁘던데 진작에 카메라 들이대면 생각이 안나요 제가 이것도 처음 키워보는 건데요 제가 이것도 처음 키워보는 건데요 더 필 것 같아요 아 이거 라울도 이거는 천원짜리 한 포트가 이렇게 가족을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이거는 친구가 준 화분이죠 정말 이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화분이 이쁘죠 이거는 코스모스님이 당첨된 거 나눔에 돼지라 우리데요 자 여기선 요렇게 짓고 이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좀 매달이 더 구경시켜 드릴게요 세상에 이거 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40cm는 저 크기 길이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겨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하우스 안에 있어 가지고요 물 좀 안 빠졌죠 그래도 레드 레드 초이스 이거는 물 좀 안 빠져 가지고요 그래도 볼만하네요 예뻐요 페델리오 아주 예뻐요 예쁘죠 아 근데 이거 이거 화분 정말 예뻐요 화분도 이거 저거 힐링 다 여기서 주신 화분입니다 근데 저게 이것도 긴데 여기 만난 거 없어서 천천히 이거 기닙적성은요 이건 왜 이렇게 이렇게 크는 건지 물도 안 들고요 그쵸 이제 물이 들겠죠 천천히 아직 아직 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요거 요거 요거는 이름인거지 베레가모 물풀에다 사장님이 주신거 여기 뒤에도 사고가 달린 것 같아요 이거는 철화 철화인데요 요거요 요거는 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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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이렇게 심어갖고 주신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멋있죠 아 아 아 아 아 전 철화 철화 요거 두개 두개만 키울려구요 철화별로 안좋아해요 근데 이제 두개만 잘 키워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풀에 하나는 아 요거에 물풀에 사장님이 주신거다 여기 더부사리 하고 있는거 하나 있어요 요거 힐링다육표 화분 멋있죠 자 멋있습니다 아 요거 물잘들고 있어요 헬리야 요거 진짜 싸게 저렴하게 요거 8,000원 주고 요거 데리고 온건가 얼마주고 싸게 산거 요거는 산거요 요거 뿔이 잘라가지고 새로 내리게 가가지고요 아주 젊어졌어요 하하 요것도 이쁘죠 요거 이뻐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왕비내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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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큼직 하고 요거는 비스파 뭐야 아 비스트자이언트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몽클 세라믹 화분인데 이거 그림이 없어서 좀 그렇죠 그림을 못 그렸어요 아 그림을 못 그렸어요 아 그래도 제 손이 간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화분이고 요거는 제가 산거 제가 어버이날 아 제가 내 자신에게 선물한 겁니다 이거 누가 선물 안하니까 제가 제께 선물한 거예요 하기는 뭐 아들이 돈준걸로 샀으니까요 이거 내가 환영 시리오스 터닝 예 와 아주 멋있어요 이거 좀 말캉하네 물 줘야 되겠다 이거 예 멋있어요 요거 색상이 조금 다른 것하고는 좀 틀리죠 물 줘야 돼요 예 다른 화분까지 제가 샀어요 요거는 요것도 힐링다역에서 화분 요거 주신 겁니다 저는 아 선물 받은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찍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런거 주시니까 자 이거는 요거는 누가 요거 요거는 새아침에서 새아침 다 요기 블랙킹을 이렇게 주셨네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 아 아 진짜 이 자체가 전 힐링입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큼직한거 예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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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육이 이거 저번 주에 갔을 때요 아 이거 이름 또 잊어버렸어요 제 머리가요 이렇답니다 내일 가면은 요거 이름 아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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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야 되는데 멋있는거 하나 주셔가지고 여기다 딱 심어놨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멋있죠 이거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하고 종사해야지 예 저도 요거 심어 재테크 해야지 재테크 재테크 저도 배웠어요 이거는 제가 요거 요거 속 잎이었는데 모래권에다가요 핀셋으로 흠집 났어요 조심해야 돼요 요것도 멋있는 아이입니다 아 짧게 영상 찍는다는게 또 길어지네 예 달샤벳 이쁘죠 달샤벳 머큐리 이번 아이들은 물이 좀 덜었는데 데스트로즈도 이쁘죠 얼굴이 크던거 요새 이렇게 달궈졌어요 이 아이도 배추잎처럼 안됐던건데 이거는 아 골든글로우 이렇게 따글 따글 굳혀졌네요 요거 이쁜데요 요것도 좀 굳혀짓고 예 요것도 좀 굳혀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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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뻐지고 있습니다 예뻐요 아 아 그러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아 참 이거 꼬피 뜬건데요 내가 이제 꼬피 뜬거 찍은한 거 있어요 새벽에 딱 한 20분 요거 세계지도 잖아요 세계도인데요 피는 거 보려고요 제가 잠도 못자고 달랑달랑달랑 결국 찍어서요 흰 꽃이더라고요 하얀 꽃이 폈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에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찌근한 거 있어요 세계도 하얀 꽃이 피더라고요 예뻐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